안녕하십니까? 버스주인입니다. 멜라마살렘 할로우드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가드릴 거군요. 요즘 정말 핫한 곡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아파트 아파트 이런 노래가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봤는데 진짜 두 로마스가 아파트 아파트 이러고 있어. 진짜 전락에 신기해 해가지고 바로 이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블랙핑크 맞죠? 로제. 로제님과 또 이게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또 국뽕이 차오르면서 또 아파트 아파트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아파트 이 게임 아세요? 이 게임으로 사람 여럿 죽습니다. 정말 위험한 게임인데요. 아무튼 이 아파트한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아파트를 진짜 말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깨끗 깨끗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꼽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드 선택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내 자반적인 코드 나와있습니다. 역시 내 코드 드림가 주시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드 정말 쉽고요. 오늘 치는 리듬도 정말 쉽기 때문에요. 정말 걱정 안 하시고 모두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연습 좀 해가지고 나한테 영상을 좀 보내봐. 나도 영상 올렸는데 조금 희열을 좀 느끼게! 오늘 코드 보여드리면서 또 이렇게 코드 진행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처음에 딱 틀어요. 인트로 8마리 나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A 파트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요. 마구 더 보여드릴게요. 셋 넷!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박자만 세실 줄 아시면 돼요. 자 이 노래는 당연히 4분의 4박자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셔도요. 그냥 한 마디에 4박자씩 세시면 됩니다. 저기 볼게요. 자 보시면은 A마이너 한 마디 있어요. 그다음에 A마이너랑 G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A마이너 한 마디 있어요. 또 A마이너 한 마디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4박자씩 세시는 건 똑같은데 한 코드당 G고 이렇게 막을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A마이너랑 처음에 치고 막아요. 하나 하고 막고 둘, 셋, 넷 한 마디 지나봤어요. 다음에 또 A마이너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 둘, 셋까지 기다려주시고 G코드 한 번 쳐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마이너랑 A마이너 G 이 두 마디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G! G도 넷이겠죠. 그래서 A마이너로 일곱 박자, G로 한 박자에서 총 여덟 박자에서 총 두 마디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보면 A마이너 A마이너죠? 그럼 또 A마이너 G로 맞고 여덟 박자 결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줄 지나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래쪽 똑같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에 들어가야 돼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끝이에요. 정말 쉽죠? 그래서 박자 맞을 줄 아시면 되니까요. G로 빨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A마이너랑 G마이너랑 잘 잡으시는 거 왼손 코드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B파트입니다. 2번 뭐냐면 나 시기가 무엇이기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존나게 돈이 없네 뭐 이런 겁니다.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B파트인데요. 이 B파트는요. 스트로크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O는 뭐라고 했습니까? 치시면 돼요. X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무조건 다운, 다운 순서니까 오른손, 몸실, 일일이 절대 없습니다. O, X, O, O X, O, O 다운, 업으로도 말씀드릴게요. 다운, 다운, 업 15, 업 다운, 업 점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F코드 잡아주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쵸, 이거 어려우신 분들 바래코드 못 잡는다 말이오 하시는 분들 잡으실 수 있어요. 바래코드 잡아가지고 난 이거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F, 그쵸? 코드표는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잡는 거 드릴게요. F 기타 치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F코드, 그쵸? 다음 코드 G코드 다음에 A마이너 다음에 C코드 삼겹소거라고 하는 코드 세번째 팔 눌러주신대요. C코드 업, 삼겹소거로 막아주시는 센스 그래서 6이 없는 겁니다. 5, 4, 3, 1이 써있죠? 5, 3, 1이 소리만 나라고 써있는 겁니다. 요 스트로크로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면 저는 이렇게 잡을게요, F 가보면 다운, 다운, 업 내리고, 업 다운하고, 업 할 때 코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로 주시고 다운, 업 업, 다운, 바꿔주시고 에, 마이너 이렇게 내리고 업, 다운, 바꿔주고 시 내리고 업, 다운, 바꿔주고 에, 마이너 요렇게 나오게 그래서 요 점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코드를 바꿔주려고 왼손을 바꿔가는 과정이면 됩니다. 저는 코드 체인지 포인트라고 칭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곳에 해 볼게요. 천천히 셋, 넷 어휴, 죄송합니다. 셋, 넷 바꿔주고 C 바꿔주고 A마이너 여기 쉬워요 C 하고 F 자 마지막 잘 보세요 여기 C가 없죠? 안 쓴 게 아니고 A마이너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더 봐요 딱 하고 막아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이렇게 네 박자만 또 세주시면 됩니다 노래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를 원복스피드와 비슷하게 빠르게 해볼게요 셋 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셋 넷 이렇게 셋 넷까지 하나 둘 셋 넷까지 샌 겁니다 이렇게까지 치시면은 B파트도 끝입니다 요게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리듬만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C파트입니다 A마이너 아까 첫번째 A파트 나온 것처럼 똑같이 치시면 돼요 A마이너가 1,2,3,4 A2,3,4 Aby 한 잎 하나 드릴게요. 이때 아마 Bruno Mars 형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치고 가만히 있으면 혼나요? 혼나지는 않아요. 혼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심심하신 분들은 치신날 막은 다음에 사이에 그냥 이런 식으로 왼손 막아주시고 이렇게 리듬 살짝 넣어주시면 마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이렇게 치시는 게 우리 이제 C 파트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다음 A 다시 파트입니다.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뭐 리듬 사이에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리듬 넣어드리는 거는 그냥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요거 넣어드렸어요. 아까 스톡크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드린 겁니다. 다음 B 파트입니다. B 다시 파트겠죠? 그쵸? B 다시 파트도 똑같이 치시면 돼요. 알려드리고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다음 C 다시 파트입니다. 똑같아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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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을 치러 또 한 곡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스톡크 드렸던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 여기 D 파트가 나옵니다. 요게 조금 신선해요. 이 노래의 브릿지 파트입니다. 브릿지 뭔 뜻인지 모르겠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부분이에요. 신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가 연달아 있어요. 여기서는요. 픽을 잡고요. 한 코드당 여덟 번 몇 번? 여덟 번씩 다운 피킹으로 조여주실 거예요. 1 2 3 4 5 2 7 8 1 2 3 4 5 2 7 8 1 2 3 4 5 2 7 8 1 2 3 4 5 2 7 8 1 2 3 4 5 2 7 8 1 2 3 4 5 2 7 8 1 2 3 4 5 2 7 8 8 곱하기 4 몇이야? 32잖아. 그쵸? 32번 쳐주시면 되는데요. 손목을 이용해가지고 동동당당 징종장 징종 징장장 이렇게 해서 32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아래줄 부터 볼게요. A마이너 코드, G코드, C코드, A코드입니다. A코드 새롭게 등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자 A코드 새롭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있어요. 토크 요거 쳐주시면 됩니다. A마이너 그쵸? 너무 쉬워. 그쵸? 세번째 줄이에요 지금. 그쵸? A코드 할 때 엄지로 6번 좀 막아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세번째 줄. 아 죄송합니다. A마이너 G A코드 A코드 자 아래줄 부터 볼게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A마이너 G 여기까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다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스트로크가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 좀 많잖아요. 여기 느끼한 벌들면 세넷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OX도 나와 있잖아요. OXX를 한 덩어리로 좀 봅시다. 요거를 먼저 네 덩어리 쳐줍니다. OXX 그쵸? 그 다음에 UP이 나오겠죠? OXX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쵸? 치는 것만 봤을 때는 다운 업 다운 업 요런 식으로 다운 업 다운 업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OXX입니다. 여기는요 D하고 X 하면서 코드를 바꿔주세요. 모르는 E코드로 그 다음 E코드 치시고 올리면서 또 왼손으로 나와주실 거예요. 왜? 다음 부분 여기 보면 F코드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바꾸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거 앞에 거 네 개는 좀 쉽잖아요. D 그쵸? X 때 바꿔주시고 또 O 때 쳐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정확히? 노 캣척 그 다음에 다시 F 그 다음에 요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X X 요런 식으로 해줍니다. 빨리 하면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런 느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음 B 다시 파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첫 줄에는 한 번씩만 칠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랫줄부터 이제 스트로크 그쵸? 그쵸? 요거 스트로크 그쵸? 아까 했다 보죠? 업 다운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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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덱 아까 우리 핀파크 때 했던 거라서 그쵸? 스트로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스트로크도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아까 어려운 거 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거 있잖아요? 거기만 잠깐 어렵기 때문에 왠만하면 다 여기서 이걸로 다 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랫줄 돼요. C에 점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A마인업 한 번 해볼게요. 맨 아랫줄만 F G A마인업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다운 다운 업 업 하고 원래는 다운 업 치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그쵸? 맨 마지막 다운 업을 안 치는 거예요. 마지막 점점 아니 마지막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여기만 안 치시면 됩니다. A마인업 다시 해볼게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4의 꼬박자에 막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빠르게 해볼게요. 셋 넷 한 번 더 다운 다운 업 막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노래가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생각보다 코드가 어렵지 않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깨포를 사용하기가 쉽고요. 오른쪽도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요거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X 요거 아까 어려운 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랑 그리고 아 파트 아 파트 아 파트 요거 있죠? 박자만 잘 세시면 되고 치고 맞고만 잘하시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많이 핫한 노래다 보니까요.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연습 천천히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치실 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이거 아닌가 스타트! 자 나오죠. 가만히 기다리세요. 여덟 마디 세시면 됩니다. 넷 둘 셋 넷 다섯 마디 둘 셋 넷 여섯 마디 둘 이렇게 세시면 돼요. 자 A 파트 가요. 자 잘 세셔야 돼요. 원 투 쓰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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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원 투 쓰리 고 원 투 쓰리 고 원 투 쓰리 고 자 이제 이 파트 스톱으로 간다. 그쵸 이 스포츠 잘 바꿔야 돼. 예쁘다. 여기 A 마이너까지 막아! 자 다시 간다. 원 투 쓰리 고 원 투 쓰리 고 후에 있어. 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허 어허 헷 넷 원 투 쓰리 고 원 투 쓰리 고 자 이제 부름 돋움 마트는 나오십니다. 이렇게 약간 리듬이 약간 너무 좋고 그쵸 뭔가 그렇다더라. 그렇지 헷 넷 아마 너무 까버릴 겁니다. 세정다. 둘 셋 넷 자 다시 클래스 버터 안다. 스타트! 표 너무 Moss 막아줍니다 또 똑같아요 아파鹿 하나들은 자 잘치고 다음에 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2 3 4 자 1,2,3,4,5,6,7,8! 에이 코드! 에이 마이도 1번! 2,3! 에이 마이도! 자 이제 어려운 거 나와 치킨에! 나만 치킨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다! 자 나온다! 간다! 다운, 어! 다운, 어! 다운, 이, 에이! 여기 한 줄은 한 번 치우시면 되고 다음 다시 스트로크! 아! 아! 바퀴가 바퀴! 어 마르스! 잠깐만 2개까지 다! 자 됐어! 자 마지막 줄! 자 마지막 줄! 자 이제 잘 봐요 마저 봅시다! 막아주고! 이렇게 치시면은요 우리 로제와 우리 브루노 워스 형님의 APT 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코드도 쉽다보니까 모두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 보시고 모두가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는 제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구르시고 쏘!